자 이 스마트폰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여러분의 사이즈가 손안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이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죠. 특히나 이 테두리 부분에 실버톤 처리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자 5사이즈 5인치에 화면을 자랑을 하면서도 빠르기는 굉장히 또 빠릅니다. 여러분 이건 쿼드코어가 또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빠르기 두뇌도 빠르고요. 자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동영상 재생을 시켜볼 때 동영상도 이렇게 바로바로 재생되는 색감도 굉장히 뛰어났죠. 맞습니다. 버퍼링 없이 끊김 없이 정말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깨끗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런 길안내 서비스도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을 때 버벅거리지 않는 그러한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. 카메라 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 카메라가 지금 이 후반 같은 경우에 1500만 화소고 지금 전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500만 화소예요. 맞습니다. 전방 500만 화소에다가 전방에도 고객님 조명이 들어옵니다. 후리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 셀카 많이 찍으시죠. 조금 더 선명하게 예쁜 얼굴 남겨보실 수가 있으시고. 그렇습니다. 전방에는 이 프레시 기능이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. 대부분 그랬어요. 이건 전방에도 이런 프레시 기능이 들어가는 바람에 훨씬 더 셀카 찍을 때도 예쁘게 찍어볼 수가 있는 바로 그 갤럭시 오늘 J5를 소개를 해드리는데. 이게 언제 출시가 됐느냐. 정말 최신 폰입니다. 이건요. 맞습니다. 저희 홈앤쇼핑에서 이 J5를 최초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. 고객님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상의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셨죠. 7월에 출시가 됐습니다. 정말 얼마 안 됐죠. 오늘 9월 말쯤 다가가고 있으니까. 이 모델 홈앤쇼핑이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고. 그리고 고객님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입니다. 2만 8,900원이라는 가격으로 가능하시고. 그리고 또 하나 010 쓰시던 번호 그대로 연결해서 써보실 수가 있으시고. 오늘 당장 결제하시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늘의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제가 해피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특히나 이 음성 문자가 무제한입니다. 그렇죠.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일반 전화 지역번호 누르고 하는 이 유 무선이 또 이제 무제한이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과 통화하실 때도 진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289 요금제라고 한다면 부담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.